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전원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타구의 채널입니다 지금 아픔에 3달 다했던 결심이 한 번 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맞거든요 채널에 댓글을 읽어볼 게 있었다고 징글 징글를 많이 칩니다 징글 징글를 치면 질 것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300을 치냐 이거 어떻게 250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형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동아지세요 나이는 좀 밝혀도 되나요? 네 제가 아마 채널이 형을 찬양하셨는데 저 그런 내용을 말해요 나? 네 근데 놀란 점이 있었으니까 찾아뵙니다 네네네 여기서 주각세가 되어서 둘 다 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